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맥메스터가 회고록을 펴냈는데요. 미국을 방문했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김정은의 핵 개발은 방어용이라고 했다는 증언이 들어 있습니다. 사실상 북한 측의 논리를 대변한 거고 그걸 들은 미국 부통령이 오히려 공격용일 수 있다고 반박을 했다는 겁니다. 문예빈 기자입니다. 지난 2017년, 첫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한 문재인 전 대통령. 그런데 기자회견을 마친 문 전 대통령이 마이크 펜스 당시 미 부통령에게 김정은의 핵 개발은 후세인 카다피처럼 방어적인 목적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. 핵을 포기한 뒤 축출됐던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, 리비아의 무하마르 카다피 등 다른 독재자를 언급하며 북한의 핵 개발을 자위권 차원이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. 이에 펜스 부통령이 북한은 이미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제레식포가 있다며 핵은 공격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 트럼프 행정부 초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일했던 허버트 맥메스터가 자신의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입니다. 맥메스터는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탄도미사일, ICBM으로 규정하지 못한다고 하자 ICBM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ICBM이 아니지는 않느냐고 따졌다는 비화도 전했습니다. 당시 상황을 아는 문 전 정부 측 외교 관계자는 협의 과정이 미국적 관점으로 공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맥메스터는 트럼프의 즉흥적 외교 정책도 비판했습니다. 맥메스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13개월을 일한 뒤 경질됐고 트럼프는 초강경파인 볼턴 전 유엔 대사를 임명했습니다.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